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차트를 보니까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이게 언택트 관련주로 불구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회사 먼저 소개를 드리면 동산은 국내에서 주력 사업이 PG하고 BAN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신규 서비스로 작년부터 오토호 서비스를 모회사인 NHN 페이코와 함께 지금 출시를 하였고 그 사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시장 점유율 한 23% 정도로 지금 국내 PG 업체 중에서는 1위 업체고 그 다음에 그 동사 외에도 일단 22%를 차지하고 있는 케이지 이니시스 또 22%를 차지하고 있는 LG유플러스 3사가 토탈리 한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시장이 과점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동사가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결국은 온라인 쇼핑 결제를 하는 건데 결국은 결제액이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결제들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그 결제액이 올해 1월 데이터까지 보면 올해 2020년 1월에 온라인 결제액이 12.4조원으로 YOY의 15.6%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소비가 증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그 시장 자체 그 월 결제액이 성장을 한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그 2월 그 달만 보면은 2월 달 그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고 그리고 3월에도 이와 같은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로 봤을 때는 그 올해 그 전체적으로 그 온라인 결제 대금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결제 대금 성장에 따라서 동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는 그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쿠팡과 지마켓 11번과 등 온라인 그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커머스 업체들 결제 대금 같은 경우에도 그 2월 같은 경우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고 3월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동사도 그 거래 대금이 월별 최고책을 경신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그 올해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그 결제 대금 확대에 따른 그 동사의 그 수수료 증가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동사가 지금 현재 그 국내에 물론 온라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쿠팡이나 11번과 아니면 지마켓 등 이커머스 그 주요 업체들 결제액도 증가를 하지만 그 동사는 그 경쟁사 대비해서는 해외 쪽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 그 앱스토어의 그 마스터 피지사로 선정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애플량 매출이 발생을 하였고 이게 올해부터 온기 반영됨에 따라서 해외 쪽도 성장을 두 자리 수 있는 15% 이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 외에도 지금 현재 작년에 테슬라모터스 아니면 우버이츠 등 글로벌 업체들과 이제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동사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였고 이러한 확보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글로벌 업체하고 지금 현재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게 약간 딜레이가 되긴 하지만 하반기에 추가적인 계약이 또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 지속적인 해외 가맹점 확대에 따른 그 동사의 결제 대금 증가로 인해서 동사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우상향을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공격적인 오토 서비스 확대입니다. 오토 서비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 회사인 NHM 페이코하고 지금 작년에 출시를 하고 오토 서비스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간, 그러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요새는 음식점에 QR코드라고 테이블 보시면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QR코드로 모바일로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하는 서비스인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인건비를, QR코드가 적용이 되면 일단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약간 QR코드를 적용해 나가는 추세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편리함에 따라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오토 서비스 시장이 지금은 성장 초기 단계지만 동사가 PG사 중에는 가장 먼저 서비스를 런칭을 하였고 그리고 또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확대 중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만 개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를 하였는데 올해는 매장 수를 한 5만 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10만 개로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토 서비스는 당장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동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PG사의 가장 큰 리스크가 온라인 결제대금이 감소를 하면 PG사의 실적이 그동안 연동이 되면서 그러한 실적 리스크가 있었는데 온라인 결제대금은 물론 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증가를 하겠지만 설령 꺾인다 하더라도 오토 서비스에서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면 젊은 사람들은 쉽게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도만 돼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잘 써보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확대 단계인데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젊은 소비자층 위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성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줄 서서 카드 긁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바로 해버리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중국은 이미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미 QR코드가 정착이 돼서 거의 다 매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도 그러한 중국과 같이 QR코드가 점점 적용되는 가맹점이 많아지면서 그러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동사가 이러한 오토 서비스 시장이 성장을 하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하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페이퍼머니를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머니 카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머니를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워낙 플라스틱머니에 익숙해져 있는 단계고 중국은 페이퍼머니에서 바로 전자결제로 가방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워낙 이걸 안 만들어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저항이 좀 있는 거죠. 저항감이 있어서 시장이 지금 초기 단계인데 그런데 이게 키오스크도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아줌마 귓밥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옛날에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누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 초창기처럼 저항감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성장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또 한 번씩 두 번씩 해보면 익숙해지면 또 편리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자결제라든지 온라인 결제하는 회사가 이 회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KG인시스나 LG유플러스도 지금. 그러니까요. 다른 회사하고의 차별점은 뭐예요? 차별점이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 서비스가 PG하고 벤 수수료를 같이 먹는 건데 동사의 자회사 중에 벤 1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기술력의 차이는 KG인시스랑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동사가 좀 더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오프라인 벤에서 자회사가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가맹점들을 동사가 이제 자회사가 이미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가맹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경쟁사보다는 확대해 나가는 그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A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부가가치 통신방이잖아요. 부가가치 통신방인데 이건 그러면 깔아주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카드 리더기 아시잖아요. 카드 리더기를 설치를 해주고 이 소비자가 결제를 했을 때 이 리더기를 통해서 결제를 했을 때 이 리더기에 대한 그 수수료를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을 봐서도 그렇고 실적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네. 올해는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5520억 원 YOY 17.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92억 원으로 YOY 22.1%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장 포인트는 제가 다시 한 번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언택스 소비 증가에 따른 온라인 결제액 증가로 인해서 그 동사가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가맹점 확대에 따라서 해외 쪽 온라인 결제대금도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이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장기 성장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물론 오토 서비스를 추정을 하기에는 42억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YOY로 25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동사가 오히려 코로나19의 동사는 그리고 약간 실적 타격을 받는다기 보다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20배에서 20배 초반 정도 받고 있는 이 주가인데 여기서의 밸류에이션 쪽으로만 따지면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경쟁사들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경쟁사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적용을 해본다면 여기서도 이 주가에서도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원래는 피지사들이 밸류에이션이 보통 20배 초반이면 이 이상은 잘 못 주는 시장에서 잘 못 주는데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보다는 좀 더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이유는 동사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근데 동사뿐만이 아니고 피지 업체들의 온라인 결제대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크고 그 다음에 오토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오프라인에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거에 받았던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프리미엄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